오늘 하루도 앉아보셨습니다. 어제부터 내린 비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.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로 오실까요? 종로 갈건데 우회전이세요. 종로? 종로 구청 갈건데 우회전. 오히려 강남 오니까. 전 시간에 그렇게 밀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. 아까 거기서 여쭤볼 때 그냥 딱 대학로로 해가지고 동호대교 타도 그 시간인데 그걸 굳이 창경공에서 장중동으로 해가지고 넘어서 동호대교로 원래 또 을지로 해서 좌회전하라 그러다가 또 동대문 쪽으로 좌회전하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쭉 해가지고 거기서 아까 상승주 쪽에서 직진해가지고 상북구청 쪽으로 해서 한 다음에 경동기관 쪽으로 해서 상북구청 쪽으로 해서 성주택으로 건너가는 거랑 똑같아요. 네. 예 여의도에 오면 들리는 슈퍼커피 여름은 여름이네요 시원한 라테 한잔 하세요. 어디 가나요? 2부 5도 청 갑니다 2부 5도 청 점심 먹으러 가끔 옵니다 가끔 주차장 넓고 가격 착하게 건강식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날그날 메뉴가 틀리기 때문에 자 저희 모임에 회장님은 미리 와 계시네요 기다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? 5초 딱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냥 뭐 어디냐면 이게 이런 거에 맞춘 거네 좀 턱 높은 거 무릎이 정도 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됐냐면 이동을 딱 하는데 식당에 그냥 주차장 잔뜩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저거 해장국 먹고 가자 맛있는가 보게 왠사람이 저렇게 많아 이런 거지 딱 진한 거야 어 사용을 해 사용을 했는데 아 이거 템피 이러겠냐 타이어 휠도 굴절이 있나 보다 찌그러졌나 한쪽이 틈이 많고 한쪽이 틈이 없고 어 찌그러질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이 벽에다가 이런 돌 보도 부러게 많이 두고 하니까 엊그저께 빵꾸나가지고 비 오는데 보험 부러가다가 분명히 2개 올 거 같아 그냥 내가 때우고 말자 그래가지고 빵꾸 바로 때우가지고 내가 때우는 거 있어 그냥 때우는 거 쉬워 많이 벌었어? 많이 벌어 나 신월동에서 여기 오면서 기본 하나 안 짚고 역가도 하네 없어 내가 그렇잖아 나랑 똑같이 왔네 나도 11살 기본 하나 안 짚고 왔어 난 밥 먹을려고 그냥 왔는데 오래가겠다 내가 오래가겠다 한 일쯤 뒤에 연락 올라가봐 일쯤? 더 올릴 수도 있어 응 공찰 올라갔다가 뭐 연락을 올려달라 연락 올라갔라 연락 올라갔라 연락 올라갔라 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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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기네 관람을 내가 있는 위치 광개토대왕이 살아계셨어야죠 광개토대왕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살아계신 광개토대왕이 살아계신 봄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이 어서 오라 동일이 오라 동일이 오라 동일아 오라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근데 물가에서는 우리 안 안날려고 동동 떠댕기지. 근데 어떻게 해. 여기 형은 쉬는게 좋으니까. 그렇지. 차 대고. 차 대고. 차 대고. 바테레가 나. 차 대고. 차 대고. 차 대고. Tri- 이게 벌써 나가나? 아 이거 LF가 이렇게 가벼웠나? 아니 근데 유라이즈보다 엄청 가벼웠나? 이건 내려봐야 안 내려가 여기쯤 내려가서 확 내려가는데 진짜 10만밖에 안됐는데? 이게 2년이 넘었나? 실내등이 너무 어둡고 실내등이 너무 어둡고 실내등이 너무 어둡고 열어보셔 바닥에 안보이잖아 벌써 보이는게 들리잖아 바꿔서 바꿔야되겠다 좀 어둡다 잠 다 잤네 잠 다 잤네 질그러겠지만 새끌 לי